마들린 브리지스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받은 만큼만 일하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월급을 받아가려는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일은 최대한 덜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욕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개인의 부와 성공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사상가 로버트 콜리언은 최선을 다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때 결국 최고의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주불변의 법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때 더 큰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여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다른 노력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개인의 부와 성공을 가속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번영과 우리의 번영과 모두의 번영을 꿈꾸라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단순한 이타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사업이 발전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나요?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상관없이 무조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받는 돈보다 조금 더 큰 가치, 더 많은 일을 해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일까요? 저울의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 있을 때는 한쪽에 약간의 무게만 더 실려도 마치 1톤처럼 효과적으로 다른 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은 가치, 더 큰 노력은 키가 큰 사람이 난쟁이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돋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노력의 비율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받은 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추가된 이론스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베푼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뒤에는 우주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이 원인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부족함과 슬픈 생각만 품기 때문에 가난과 결핍 속에 살게 됩니다. 그들은 부족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문을 오직 고난과 질병, 가난에만 열어둡니다. 더 나은 것을 희망한다고는 하지만 희망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결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악을 기대하면서 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을 기대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주적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식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표현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의 샘으로 끊임없이 보충되는 거대한 물 저장고와 같습니다. 여기에 통로를 만들면 물이 점점 더 많은 양으로 흐를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우주적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통로를 한 번 열면 그 선물은 점점 더 많은 양으로 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자신의 재능을 숨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겁니다. 반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비유가 삶의 전체 법칙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은 모든 선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은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자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인이라면 더 좋은 상품을 정직하게 팔아야 합니다. 의사라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현재의 환자를 도와야 합니다. 점원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적 공급을 원한다면 그 일들을 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나눠줘야 합니다. 즉, 위대해지고 싶다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을 위해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일, 생각을 당신이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할애하고 줄 수 있습니다. 일에 조금 더 나은 효율성을 넣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주어진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세요. 머지않아 평범한 노동계급을 벗어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도 생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생각하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을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일하는 동안 매 순간 이 일을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잘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세요. 여유 시간에는 일이나 앞으로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읽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좋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이며 작가인 로리머의 자수성가한 상인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하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 사장이 어떤 기계를 사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기계는 현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3분의 1만 고용해도 될 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를 관리하고 일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자로 자신을 임명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스스로 노동 현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며 결국 최고 자리에 오를 방법도 찾으십시오. 나는 평생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을 벌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그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준 만큼 정확히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양은 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주면 나에게도 그 무엇이 돌아옵니다. 더 많은 나눔과 배품을 제공하면 더 많은 혜택이 나에게도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아주 많이 나누면 아주 많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됩니다. 마치 한 자루의 감자를 심으면 서른 자루나 마흔 자루의 감자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는가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고용주에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그는 내게 임금을 인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조건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은 그의 공정한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해 준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 옆자리 동료를 도와주면 그가 경쟁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도움은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회사에 주는 것이며 회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로 원하는 것은 뛰어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조직 내 팀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에 적이 있어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무언가를 주면 그것은 조직에 대한 서비스가 됩니다. 대기업들은 통솔하고 융합해내는 인재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직원들 사이의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내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상사의 인정을 받기 전에 더 많이 주면 그는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노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주법칙의 창조자가 서명한 백지수표를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원하는 금액과 종류의 지불을 적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평범한 성공은 이 법칙을 조금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표에 적은 금액만 적어넣고 큰 비전을 품는 것은 주저합니다. 모든 직원이 이 법칙을 변덕스러운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조직의 성공은 기적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잘못된 두려움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 내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모든 직원이 자신의 상황을 회사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회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복지입니다.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광고입니다. 이것도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이제 내가 직원으로서 모든 기대되는 보수를 받기 전에 내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내 서비스를 광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회사의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 구내에서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나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일입니다. 편지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부터 울타리를 소리하거나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 속기사에게 단어를 찾아주는 것부터 그녀가 스스로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것 고객에게 기계를 시현해 보이는 것부터 그가 직접 시현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 겉보기에는 경쟁자인 동료가 임금 인상을 받도록 돕는 것부터 전체 시즌에 생산량을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신을 홍보한다는 것은 아침에 사무실이나 상점, 작업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나라는 홍보를 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루 종일 나라는 홍보를 봅니다. 나의 직속 상사와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어디에 있든 나라는 광고판을 봅니다. 내가 나를 선전하는 광고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도 나라는 우수한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미소는 진짜 미소여야 하며 그 미소 그대로여야 합니다. 만약 억지로 웃고 다닌다면 억지 웃음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미소를 준다면 진짜 미소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이기적인 관점이라고 반대한다면 목적을 위해 제시된 어떤 구원의 법칙도 모두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되물을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법칙을 이렇게 확신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시도해보고 지속적으로 켜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지학자들은 이것을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인도주의자들은 배품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사업가들은 상식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도전하든 하지 않든 이 법칙은 지배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깰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꿈을 이뤄주는 책의 본문 1부였습니다. 로버트 콜리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남에게 먼저 제공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배로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먼저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의 결실은 반드시 나에게 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월급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주체적인 태도가 나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결인 것이죠. 먼저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가치는 두 배, 세 배로 돌아오며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나누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여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